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48회기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오직 성령으로 회복을 이란 주제로 나흘간에 걸쳐 미스바 회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엎드렸는데 하나님 미스바 회계운동을 뉴욕 땅에 전개해라 해서 그냥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뉴욕을 살려줄 것이고 미국을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 교계도 살려줄 것입니다. 첫날 예배에 앞서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는 예배자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바 집회의 주 강사로 초빙된 LA주한의교회 최형 목사는 예배의 회복, 사랑의 회복,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회복되어지길 기대한다며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불길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바르게는 저가 있는 LA까지 또 우리 고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까지 이 불길이 조금씩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장 출근이 제한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의 직장 출입을 허용하는 업체들에게는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가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기업 직원들은 시행일 전날인 26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두 번째 백신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종교적이나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원하는 직원의 경우 시행일인 27일 이전까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 내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을 쉬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 소속을 밟는 이민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민비자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 규정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적용됩니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영주권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간의 비자 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공간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리고 영주권 발급 적채 현상이 심해지자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과 함께 여행 수요가 늘면서 LA 지역으로 돌아오던 관광객 증가세가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다시 꺾이면서 한인 호텔 업계가 오미크론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LA 지역 호텔들이 최근 두 달 사이 관광객 증가로 예약률이 팬데믹 이전처럼 복구되는 듯 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예약 취소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인타운 호텔 업계는 한국의 10일간 격리 의무화로 해외여행 계획 취소가 이어지면서 추숙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확인되면서 지난 10월과 11월 팬데믹으로 취소했던 결혼식과 휴가 계획을 재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미국 여행객들은 LA를 찾았고 타주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호텔 예약률이 거의 100%에 도달했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16일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여행 수요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4.7% 늘었습니다. 트리바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소비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 주로 국내 여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